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식 강의라기보다는 시청자님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필머라를 사용하시는 분인데 이런 답변을 남겨주셨어요 필머라에서 음악파일을 자르거나 지우니 타임라인 뒤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와서 착착착 붙는게 있어요 마그네틱 말고 마그네틱이 이제 클립 자르고 클립에다 이렇게 붙였을 때 가서 쫙 달라붙는거고 요거는 이제 좀 다른거에요 타임라인 리플 기능인데 예를 들어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앞부분을 앞부분에 클립을 지웠을 때 그 클립만큼 빈 공간이 남아야 되는데 그냥 뒤에 있는 애들이 와서 쫙 붙습니다 요게 이제 사용할 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편할 땐 그게 편한데 불편할 땐 또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사실 그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을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런 경우에요 요런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요기 컨트롤비에서 요기 잘라버리고 요 클립 요 클립을 없애버리고 이쪽에다 나중에 뭐 이제 다른걸 갖다 놓거나 뭔가를 대체하고 싶은데 얘를 지우면은 딜레트 해버리면 이 뒤에 있는 애들이 여기 와서 쫙 붙습니다 이렇게 쫙 붙어버려요 자 요런게 편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멀리 있는 애들 내가 지운 공간을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갖다 놓는 수거로움을 없애 주기도 하거든요 아까처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쫙 달라붙는게 때로는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자 요게 요 기능을 켜져 있어서 그래요 이 기능을 없애는 방법은 자 요게 보시면은 요 타임라인 숫자 있는데 요 아래 옆 왼쪽 보면은 여기 사슬모양으로 생긴게 있어요 사슬모양 요거 보면 자동 리플 닫기 얘를 체크를 해제해 놓으면요 예를 들어 요거 하나 지워볼게요 딜레트 안 붙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를 체크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땐 얘를 지우면은 이렇게 와서 붙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은 이만큼 얘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밖에 못 가는데 여기 이렇게 또 빈 공간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우면은 쫙 와서 붙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제해 놓고 쓰면은 얘를 지워도 그대로 남죠 이거 오디오도 그래요 이제 근데 대신에 이제 자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 한번 지워볼게요 컨트롤 b 에서 컨트롤 b 에서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안 오죠 그죠 예 여기 이 얘네들이 위에 비디오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안 오더라구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위에 있는 애들 다 삭제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b 에서 여기 지워볼게요 안 지워지네 그죠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 요거 요거를 컸다가 껐다가 켰다 이게 켜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워볼게요 그 와서 붙죠 그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거는 확실하게 저는 저도 이걸 이해 못했어요 얘가 이렇게 이 자리를 꽉 외우고 있으면 얘를 지워도 안가 안 붙어요 이쪽 와서 안 붙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오디오도 비디오의 영향을 받고 비디오도 오디오의 영향을 받아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 오디오를 컨트롤 비해서 얘 지워볼게요 지금 이게 리플이 리플이 확성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얘 지우면은 안 붙어요 그죠 어찌됐든 불편하면 얘를 끄고 사용하시고 이렇게 꺼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쪽에 요 마그네틱 있죠 요거는 꼭 켜놓고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얘를 지금은 자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자 좀 확대를 해 볼게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자동으로 가서 착 붙어요 일정 거리까지 가면 이렇게 착 붙어요 그죠 얘가 마그네틱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근데 얘를 꺼놓으면은 이게 쫙 붙질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갖다 붙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붙질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붙인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것만 확대해 보면은 안 붙어 있기도 하고 어떤 때 이렇게 먹어 들어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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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들어가면 있잖아요 여기 얘네들이 여기 먹어 들어간 만큼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렇게 뒤로 밀려나요 정밀한 편집을 할 땐 이렇게 하면 절대 안되요 여기 보세요 굉장히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밀려난게 여기로 온 거예요 갖다 완전히 넘치게 넘치게 갖다 붙였기 때문에 여기는 정확하게 붙겠죠 하지만 이렇게 먹어 들어간 만큼 뒤쪽으로 쪼각이 나서 넘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 마그네틱은 켜놔서 내가 적당한 거리쯤 갔을 때 가서 짝 달라붙여 줘야 정확하게 안 그러면은 이게 우리 눈에는 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때는 이게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볼 때는 붙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붙은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확대를 계속해 보면은 보세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검은 화면 이게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 있지만은 깜빡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그네틱 이거는 꼭 키시고 사용하고 이거 리플 자동 리플은 좀 필요에 따라 껐다 껐다 사용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꺼놓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불편해도 그냥 수동으로 전체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편이에요. 빈자리를 그렇게 메꾸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시청자분 답변이 됐나요? 아마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UMPFB lik팀번 Scout